텍사스주에서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으로 공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찬성과 위태롭게 될 것이란 반대 여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레게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무면허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개의 총기 규제 완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9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이때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원 조회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되며 총기 관련 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장 이번 법안 서명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내 여러 치안 기관들까지 이번 법안이 공공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 정작 주의회와 주지사 생각은 다릅니다. 법안 통과를 지지해온 전미총기협회 역시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각종 범죄로 위험한 세상이 될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더욱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느슨한 주로 꼽혀왔는데 해마다 대형 총격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8월 엘파소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8년에는 휴스턴 인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교사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